비무대 후서 4장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.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. 범사의 오래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.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.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를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.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는 시각이 가까워도다.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상호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. 너는 어서 석히 내게로 오라.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단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.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.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. 두기구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. 내가 올 때 내가 드루와 카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.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.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력하였느니라.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.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.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새새 무궁토록 있을지어다. 아멘 아멘